오늘 은혜 받고 성취를 하는 말씀은 출애국기 33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국기 33장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모든 현장 가운데 성취를 말씀으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하는 학계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원교회를 열방이 몰려오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플랫폼으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인 랩런트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그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이 우리에게 와서 살아나고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준비될 수 있는 그 플랫폼으로 우리 예원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237 플랫폼으로 세우셔서 2022년 본당 헌당의 원년으로 삼으신 후에 그 후에 모든 전 세계가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나중 영광의 비전을 우리에게 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4년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예원교회를 얼마나 크게 쓰셨는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 증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았던 역사와 증거보다 앞으로 헌당 이후에 하실 그 역사와 증거가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러니 뭐해라? 기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적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중요한 응답 시스템이 무엇입니까 바로 본당 헌당이며 이 헌당을 위해 라스트천으로 헌신하는 모든 헌신자들의 그들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산업과 그들의 현장 가운데 바로 헌당의 경제를 회복하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의 예원의 모든 성농께서는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냐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우수와 이실장 45전에 여우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성취되었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그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그 순간부터 이미 성취된 말씀이라는 거죠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또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뭐냐 우리에게 성취되어져 올 것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성취되어져 올 말씀이라는 거죠 이미 성취된 말씀이고 우리에게 성취되어져 올 말씀이라면 무엇이냐 나 자신이 2, 3, 7살립 플랫폼으로 준비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응답받을 준비를 나의 현장에서 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바로 2, 3, 7살립 플랫폼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나를 헌단경제 회복할 주역으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이를 믿고 구체적으로 도전하시고 구체적으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실천이냐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와 교회와 현장에 누리는 응답24의 도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24의 도전 날마다 날마다 성삼의 하나님이 나에게 인지하시는 가운데 오력의 충만함을 먼저 누리시기 그리고 그것이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육신에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과 만남 가운데 바로 9가지가 세팅되어지도록 기도하시고 고백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 3시대를 살리는 목회자가 살아나고 중지자가 살아나 현장에 살아나며 렘넌트가 살아나 미래가 살아나는 이 3시대를 살리는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하시라는 겁니다 왜냐 이미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또 성취되어져 올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재물 얻을 능력의 조건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그 조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재물 얻을 능력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재물과 경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능력의 조건 역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어떻게 라스트 천원신에 인도 받으시고 그때 이 하나님이 단순히 재물만이 아니라 나의 영역으로, 나의 지력으로, 나의 체력으로, 나의 경제력으로, 나의 인력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모든 상황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24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현장마다 나의 수준을 뛰어넘고 나의 환경을 뛰어넘는 하늘 보자 축복을 받으시고 추월적 응답 받으시는 25와 영원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내가 친히 가리라 입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오늘 이 출애국기 33장의 배경은 어느 배경이냐 바로 전장의 32장에 나타난 금송아지 숭배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시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며 너 모세로 새롭게 민족을 일으켜서 내가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자 모세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세 차례 정확하게 세 차례인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복이들을 하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극류를 베푸시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주시는 응답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 바로 33장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모세가 했던 중복이독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냐 바로 함께 하겠다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13절에 기록된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자신에게 알려주실 것과 또 이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버리지 마시고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해달라고 강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이 친히 함께 가심으로 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14절입니다 이 응답받은 모세가 다시 재차 강구하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 이스라엘도 가난한 땅으로 보내지 마십시오라고 또 호소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약속의 땅인 가난한 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함을 다시 재차 강구하고 호소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가장 좋은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다 가진다 하더라도요 그 모든 것은 그저 헛될 뿐이다라는 거죠 세상에 그 좋은 것을 다 누린다 하더라도 그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될 뿐이다 라고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로 필요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최고의 응답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응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간구해야 되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친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권세를 가지고 나의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시면 나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시면 나의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그 고백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하는 그 본문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우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설령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요 오직 하나님 한 번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평안과 그 행복과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를 누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받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특별해서? 아니에요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나에게 조건이 좋아서?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이 주어질 것을 구하시고 그것만을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도 오직 그리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 복음에 찬 진리를 누리며 맛보게 되시기를 간구하시는 모든 성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하나님께서는 14절에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내가 가난한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와 친히 함께 가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금 함께 하여 달라고 함께 하는 것이 이 백성을 선택한 하나님의 이유가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자 17절에 너의 말하는 이것도 내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18절에 모세가 재차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이런 요구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와 극류를 내가 너희에게 베풀 것이며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그 영광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약속하십니다 즉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관계가 회복되어졌고 어쩌면 이전보다 더욱 더 성숙한 관계가 바로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기까지 나아가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관계 회복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누구 때문이냐 바로 모세의 중보 사역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모세의 기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목전에서 우상의 절을 하는 이 악을 행함으로 이내 광야에서 완전히 진멸당하게 된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중보 사역 중보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회복시켰던 이 모세의 모습은 바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회복시키는 이 예수 그리스의 중보 사역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 그림자이고 그 예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으며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로 회복시켜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한 게 된 자로서는 더욱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부자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고하시며 지금도 중보하신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하시는 그리스 예수신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고하시는 자신이라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라는 예수 그리스의 중보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언약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간고에 하나님의 친히 응답하시는 그 최고의 배경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오늘도 중보하시고 우리를 간고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죄과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기는 눈보다 깨끗하게 씻기는 그 비밀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참된 평안 주시는 권세와 능력과 충만함이 있음을 붙잡고 오늘도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셔서 그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피류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바로 이 모세와 같은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보사역 감당할 자에게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겠으며 내가 너와 친히 너와 함께 가겠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쉼을 얻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들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보내신 모든 곳에서 모세와 같은 이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현장과 나의 만남을 놓고 내게 부치신 오늘의 영혼들을 놓고 그리고 우리 예원교회를 놓고 예원교회에 주신 나중 영광의 비전을 놓고 그리고 목회자와 선교사와 이 삼천 나라를 놓고 중보하는 그 기도가 오늘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